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조금은 마음 따뜻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연시에는 모두 다 행복하길 바라며 조금은 희망적인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스티즈는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여초 커뮤니티보다 연령대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녀들은 무한리 필집에서 군인들만 돈을 더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인이라 더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은 군대 보내야 합니다. 나라 지키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알게 해줘야 해요. 깎아주지는 못할 망정. 나라 지켜주시는 군인분들이면 더 적게 받아도 모자랄 판에 무한리 필하지 마세요. 진짜 못됐다 군장병 우대해도 모자랄 판에 돈까지 꾸역꾸역 더 뜯어내려는 게 참. 군인한테 더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 나라 지키는 군인들한테 저런 식으로 대우하면서 잘 되실 바라시나.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인스티즈 회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가격 정하는 건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업주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댓글에는 하나같이 반박 댓글이 달려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커뮤니티에서는 친구가 군캉스라는 말 쓰면 어떻게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친구가 자꾸 군캉스라는 단어를 써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데 여초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댓글이 정떨어진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남자가 남자한테 하는 거면 딱히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여자는 군대도 안 까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군캉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한 여성이 요즘 군대 군캉스 맞나 봐.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고 카톡에 인스타에 훈련도 별로 안 하고 할 거 없어서 헬스하고 책 보고 그런다는데 내년부터 월급도 150만원인 크크. 나는 어그로 글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견 하나 없이 그럼 너가 가면 되겠네. 군번 불러줘봐 군필은 군캉스라 아내 미필이거나 여자 맞지 너? 부러우면 너도 가면 되겠다 그치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쓴 사람은 스스로 군필이다 말을 하고 군번과 보직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 친오빠는 해군 병 출신으로 근무하다 부사관으로 넘어갔는데 군번이랑 보직 물어봤으면 자기 어디 어디 함선에 근무했고 거기는 어떻고라는 말을 3시간 정도 끊임없이 할 건데 아무런 대답 없는 걸 보니 분탕치러 온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난 군인이 손님으로 오면 가격 안 받아야지. 안 그래도 군인 월급 작은 거 아는데 굳이 돈 받아야 하나 싶어. 나 일하는 것도 군인은 돈 안 받아 착하다 눈물 나. 라는 반응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은 따뜻하지 않나요? 나이가 어려서 그럴까 군인을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군인 남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 남친 직업이 군인이라 장거리 연애 화이팅 하자는 저 말. 군인들 추운 날 일렬로 행렬하는데 이 추운 새벽에 훈련하는 게 맘 아프다는 저런 말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은 모두 2023년에 작성된 내용이고 지금 현 시점 우리 옆에서 숨죽이고 사는 정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식이 질투하는 사람도 많지만 군인들 행복한 입을 햄버거 한 입이라고 장난친다네 크크. 남친이 직업 군인이라 말해줬는데 행복한 입을 햄버거 한 입이라 하면 티 안나서 그렇게 말한다네 크크 아웃겨. 라는 실없는 말에 깔깔거리는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고 희망찬 2024년이 밝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은희의 희망찬 2024년을 기원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메리 크리스마스.